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그 몽골 실촌 교육을 받고 또 실조배치 투건 매치 3건에서 투건 경기를 매치를 참가했었고 또 idp 경기까지 참가를 하고 한국에 도착을 하고 나서 영상을 편지해서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종영상까지는 다 올라갔고요 오늘은 구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커뮤니티에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그 질문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결국 비용 문제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고불헌 부분들은 좀 민감한 문제니까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100% 뭐 얼마들 같다 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 음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같은 경우는 에어소프트건만 이렇게 취미로 지금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있는데 에어소프트건만 취미로 즐겼고 또 실총은 솔직히 이제 국내에 이 체인에 걸려있는 이 상태로 이렇게 사격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체인이 안 걸려있는 총을 사격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차공국제사격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클레이 이렇게 샷건 같은 건 사격을 해 봤는데 실제로 9mm 곤총 그리고 5.56mm 라이풀 그리고 7.62mm ak까지 사격을 해 봤고 그런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이어나갈 건데 첫 번째로가 일단 제가 교육을 받았던 총은 바로 이 섀도우2입니다 실총 섀도우2고 에어소프트건의 섀도우2와는 제가 영상을 아마 짧은 영상 하나 올릴 건데 이 섀도우2 실총에 대한 건데 어 이거는 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게나 이런 것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실총하고 에어소프트건이랑 다 거의 똑같아요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아니고 외형 생김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 슬라이드라든지 다만 피막 같은 경우는 실총은 우리가 코팅되는 이런 총이 아니에요 그냥 쇳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이라든지 뭐 슬라이드를 장전이 끼는 거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그리고 해머를 다운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어소프트건으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몽골에서 사격을 할 때 조금 더 익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실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슬라이드를 장전할 때 장전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만 가지고도 이렇게 장전이 되죠 이렇게 장전이 되는데 실총은 손가락과 절대 안됩니다 요거를 꽉 잡고 요런식으로 꽉 잡은 상태에서 이 손은 잠기고 그리고 밑에 손은 밀고 이렇게 반동을 서로 반동을 줘서 해야 되고요 또 또 하나가 탄창을 꽉 누르고 장전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탄이 중간에 재미 걸리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탄창을 꽉을 때도 이렇게 해서 손을 놔주면은 그 반동에 의해서 장전이 잘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과 실총의 반동을 얘기를 하는데 반동은 이게 넘사백이에요 이게 에어소프트건에 아무리 스틸 버전에 강한 가스를 써서 반동을 하더라도 실총과는 정말 다른 반동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으로 이렇게 리로딩 연습이라든지 이런 이런 에임 잡는 연습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반동 리콜 매니지먼트 하는 거 반동을 잡는 것만 교육을 받으러 가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에어소프만 반졌지만 좋은 이런 에임이라든지 사기학습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몽골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서 좋았던 점은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아니면은 뭐 태국 필리핀 요런 데서 실탄사격은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 실내나 막혀있는 공간에서 사격을 하는데 몽골은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흔히 그 골프 제가 골프에 들었을 때 보면은 그 그물망이 있는 인도 연습장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직접 필드에 나가가지고 푸른 초원에서 이 골프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무튼 제가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사격을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상으로는 몽골은 그냥 뻥 뚫려 있는 데서 사격을 하다 보니까 눈이 맑아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좋았고 요번 교육에서 배웠던 거는 그겁니다 내가 실총을 사격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실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안전 첫 번째가 그 안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탄창을 어떻게 리로드하고 총구 방향을 어떻게 컨트롤 하고 또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 사격, 실용 사격이라고 하죠 경쟁 사격 같은 경우는 이 군인분들이 하는 특수부대 분들이 하는 이런 전술적인 게 아니고 타켓 그러니까 종이 타켓이든 스틸 타켓이든 이런 타켓들을 맞추는 운동이다 보니까 전술적인 사격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그립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오른손 왼손을 서로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또 옆으로 이렇게 움켜져서 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그립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싸보고 또 이렇게 해서 싸보고 뭐 하여튼 그런 그립 방법에 의해서 여러 번 사격을 해보고 내가 느끼기로 어떤 그립이 제일 편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고런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다리에 스탠스 부분들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그냥 서서 이렇게 빡빡빡 쏘면 반동이 없죠 근데 서서 빡빡빡 쏘면요 앞발이 들릴 겁니다 손이 이렇게 100% 들려요 처음 저처럼 피지컬이 좀 약하고 한 부분들은 몽골분들은 덩치가 좋고 힘이 좋아서 그런지 바로 서더라도 그냥 총을 쏠때 한 번 한 번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희는 뭐 7. 특히 7.62mm AK를 쏠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반동이 이렇게 해서 스탠스를 잘못 잡으면 반동이 컨트롤이 아예 안 됩니다 권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잡아줘요 그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스탠스를 어떻게 하고 또 키가 큰 사람들은 무릎을 많이 숙이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좀 허리를 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군기시 아카데미 교육을 해주는 교관님들 그리고 몽골 사격장에 있는 교관님들이 가이드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딱 하나예요 이 총기를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가 그립과 스탠스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사격을 해야 올바른 사격 자세가 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것 외에 무빙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실촉 매치를 여러 번 참가를 하면서 노하우를 배워서 습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세 올바른 그립범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해서 배우게 되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으로 충분히 그립이라든지 자세를 고치고 연습해서 다음번 매치 때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저희 IDPA 멤버코스 교육 실총 라이브 화이어 교육에서 사용했던 탄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교육을 하기 전에 군기식코리아 대표님한테 얘기 드렸던 건 천발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3일간 교육을 받을 때 천발을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천발 박스 깜짝 놀라실까요? 빨리 한번 옆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쌓아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사용한 탄 박스입니다 실제로 리얼하게 사용한 탄 박스에 한번 열어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9mm 탄 50발, 요 한 박스에 50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박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25, 26, 27, 28, 29, 29 박스니까 1458 박스입니다 천발은 교육에 사용을 했고 450발 정도는 매치할 때 사용을 했고 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내가 쏠 수 있어요 꼭 교육에 천발이라고 해서 천발만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천발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가 가서 조금 더 쏠 수 있으면 별도의 추가 비용으로 탄을 구매를 해서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5.56mm라든지 7.62mm 탄은 빠져 있어요 보통 그것도 한 100발씩 쏘고 왔습니다 이렇게 피스톨처럼 디테일한 교육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몽골 가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솔직히 가기 전에는 정말 회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이게 비용이 작게 드는 건 아니에요 비용이 작게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정말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총 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닐까 굳이 이 돈이면 저기 뭐야 에어소프트건을 몇 장 살 수 있는 돈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교육을 받고 화양냄새를 맡고 체험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재밌는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교육을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니까 몽골에 있는 저희가 교육받았던 그 사획장에서는 저는 이제 서티를 해줍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다음에 제가 혼자 오더라도 그 교관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렌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내가 탄을 구입을 해서 사획장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서티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절차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 저 총 한 번 쏘고 싶은데 쉐도우2 또는 글록 그리고 총알 천발 돈 낼 테니까 주세요 하고 안 줍니다 왜냐면은 총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반인들이 가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이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궁시코리아라는 국내 협력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 없이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찾아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이 좀 있고 잘 모르시면은 저처럼 궁시코리아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또 누가 그래요 댓글로 댓글인지 DM인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분이 글을 삭제하신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500만원인가 주고 그런 교육을 왜 가냐 자기는 개인이 가면은 뭐 1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된다고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영상에서 그분 댓글 다시 없던 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만원 드릴 테니까 제가 받았던 교육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좀 해 줄 수 아 교육 안 해 주셔도 돼요 탄 지금 1450발 요거 쏘고 쉐도우2 일주일만 빌려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들은 일주일 코스로 갔거든요 교육 받고 매치 참가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200만 드릴게요 100만원 했으니까 두 배로 드릴 테니까 요렇게만 딱 준비를 해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가서 총 좀 쏘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이게 말도 안 되게 좀 비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궁기시 코리아를 통한 저희 멤버 코스 idpa 라이브파이어 교육은 비용은 궁기시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가 받았던 교육은 탄도 좀 많이 썼고 또 매치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비용은 그것보다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댓글로 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교육을 안 받고 실총을 또 쏘러 갈 수 있냐고 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 궁기시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관광사격 형태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일 코스예요 당일이고 9mm 타는 300발 300발에다가 총기 렌탈까지 다 포함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은 저희 영상에서 나왔던 그 한안AR 사격장애 강사님 그분이 한 30년 가까이 사격을 했고 대학 교수로도 재직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정말 총 가르쳐 주시는 거 잘 가르쳐 주세요 그분한테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 그때부터 요렇게 거기서 총을 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요 거기에서 추가 비용을 더 낸다고 하면 라이플이라든지 스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85만원이에요 85만원인데 이 85만원은 당일 가서 하루 교육이랑 탄 300발이 포함된 교육비용이 85만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오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5만원이고 요거 외에 항공권이라든지 숙박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사격장에 가서 탄 300발과 9mm 안전교육 한 4시간 5시간 반나절 이상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낮 10시부터 오후 4,5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영상은 저희 빠다코라는 에어소프트 유튜버 분 계세요 저희 서바이벌팀 동생분인데 그 친구가 작년에 아마 그 코스로 교육을 갔어요 그때는 좀 쌌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을 생각할 때 딱 고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탄이 지금 제가 쓴 탄은 이건 PMC라고 해서 미국 회사 제품인데 요거는 풍산 우리나라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육로로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으로 들어오는 단점적인 게 있어서 공산품이 좀 비싸긴 하지만 요번에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탄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탄값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전에 대비해 가지고 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조금 탄 품질이 떨어지는 탄 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국내에서 제작하는 이 풍산에서 제작하는 탄을 쓰면 탄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탄을 사용하니까 단가가 좀 올라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멤버 코스 좀 심화 과정을 배우고 싶은 분은 궁기식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부산에 궁기식 코리아 본사가 있고요 성남 LCS 슈팅장이 이 분이 궁기식 코리아와 같이 협력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교육을 받았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LCS의 임준식 대표님도 세이프티 오피서라고 해서 아이디페이 공인 심판차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남 LCS 슈팅장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이런 코스를 밟고 싶다고 하면 아마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거에요 비용은 제가 뭐 100% 얼마다 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300 닥스 수준 흔히 아시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정확한게 아니니까 그거는 한번 더 문의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몽골 교육 저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이게 이제 511 매치에요 511 챌린지 몽골의 511 대리점이 있습니다 몽골의 511 총판 같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궁기식 코리아 같은 업체가 있어요 업체에서 주최를 해서 511에서 후원을 해주는 이런 사격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IPSC 액션에요 그리고 쓰리건 챌린지 스틸 챌린지 그리고 아이디피에이 이 네 가지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고 마지막 세레마니 영상을 보시면 메달을 주는게 511 마크가 찍혀있고 IPSC 로고가 있고 쓰리건 로고가 있고 IDPA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DPA가 됐든 IPSC가 됐든 쓰리건이 됐든 스틸 챌린지가 됐든 상관없어요 511에서 하는 매치이기 때문에 511에서 초청 자격으로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IDPA 멤버가 아니고 또 IPSC 멤버가 아니더라도 이런 몽골에서 511 이름으로 하는 챌린지들은 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게 몽골에서 열리는게 아니고요 태국에서도 511 챌린지가 열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가를 할 때는 뭐 그 실용사격협회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11 딜러를 통해서 초청 자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전제조건이 그거죠 내가 이 실총을 사격할 수 있는 총기 안전에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검증이 돼야 되겠죠 아무도 검증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가서 사장님 돈 줄 테니까 이 매치 한번 참가해 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못해 주죠 왜냐면 이게 총기 안전이라는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좀 받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 조회수도 솔직히 별로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런 실총 영상들이 요렇게 막 한 영상 한 편당 막 3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길게 찍었던 이유는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실총 교육을 받아보고 또 실제 해외 매치에 참가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요런 방식으로도 참가 또는 실총 매치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좀 다소 지루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이었고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511 몽골 매치도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은 안 받고 그냥 매치가 토일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것보다 하루정도 먼저 가서 사격장에서 총알 1000발까지 필요 없고 한 400발 정도 하루정도 빡 쏘고 연습해가지고 다음날 매치에 참가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또 올해는 태국에서도 매치가 열린다 라고 합니다 매치가 열리기 때문에 고런거 참가할 때도 이제 저는 30를 받았기 때문에 궁지코리아를 통해서 IDPA 매치 라든지 이런 매치들을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것은 올 연말에 대만에서 열리는 대만 IDPA 타이완 레벨 2 인지 3 인지는 레벨 2 매치로 알고 있는데 액션에어 매치입니다 대만은 엄청 크게 열려요 보통 매치하면 한 200명 이래 오는데 요거를 아마 1박 2일로 토일에 진행을 하는데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 라고 하면은 아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건데 아마 좀 시간을 좀 내야 되겠죠 고런 것들 좀 많이 접해보고 싶어요 해외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슈팅 매치 라든지 또는 실총을 이용한 매치에 참가를 좀 해보고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쏘는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쏘면서 여러 다른 나라의 사격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총을 잘 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근력도 많이 부족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을 잘 못 쏩니다 훨씬 요즘 젊은 분들이 총을 쳐보다 훨씬 다 잘 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취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취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한국사람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린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자기 총 쏘는 영상들은 많은데 그거 외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매치했을 때 매치의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많이 느꼈던 거는 일단 영어공부를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많이 해야죠 아예 영어가 제가 안되는데 영어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긴 영상이었지만 또 재미없었지만 구독자 분들 봐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거는 좀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는 구독자 분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안에 뭐 더미탄을 채워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빙판 창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다시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요번에 제가 몽골에서 실총 매치를 하면서 느꼈던 건 라이플 교육을 받았잖아요 라이플 교육을 받았는데 자 이 그 PCC 이 대회를 PCC를 PCC를 엄청 많이 참가를 하시더라구요 그 조금 어리신 분들이나 특히 여자분들이 그 스콜피온 에보라든지 그 AK 비타즈 같은거 들고 PCC 참가를 정말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총도 무려 심지어 엄청 잘 쏴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핸드건을 이용한 슈팅 매치도 매치지만 이 우리 에어소프트건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은 굳이 이 탄창이 9mm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그냥 5.56mm 탄이 들어가더라도 PCC로 적용을 해서 IDPA도 PCC 매치가 있거든요 아니면 쓰리건이라든지 IPSC도 PCC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PC 매치에 PCC도 좀 참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정 세팅을 하고 있어요 요총이랑 지금 이 총 요건 마루이 베이스거든요 이 총 지금 두 자루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0점도 다 잡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PCC로 좀 매치를 띄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루이 GBBR을 하나 좀 더 구해서 슈팅 매치용으로 튜닝하는 법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다음부터는 에어소프트건 리뷰라든지 에어소프트건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업이 좀 바빠서 요즘 영상 업로드 빈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에어소프트에 살아남는 끈끈이 아저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음 이 시간에 띄는 에어소프트